슈퍼주니어. 슈퍼주니어 신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Would you rather wear ugly outfits forever or have ugly hair forever? 전 이상한 머리만 평생 하기. 항상 이상한 옷만 입고 있거든요. 이제 좀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싶어요. 옷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? 지금요? 뭐야 이거 왜 자고가 바뀌어 있어? 저는 이상한 머리만 계속 하기. 아 지금처럼요? 네. 옷을 조금 더 잘 입고 싶다는 생각이 또 아 맞아요. 팀에도 패션 스타들이 좀 있으니까 입어보고 싶은 스타일 있어요? 힙한 스타일을 한번 도전해볼게요. 힙 힙. 제가 그런 걸 너무 안 어울려서 힙합. 비운세 스타일. 왜 비운세 스타일로 입는다고요? 수영복? 야 은혁아 근데 꼭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? 미국 토크쇼 보면 약간 프리하게 앉아있더라고 원래 보통 막 이런데도 앉아있고 막 이렇게 좋다 좋다.